난 거미요 방패다. 반드시 명심하도록. 나도 너프라서 부른 건 아니겠지? 그럼 패치노트 2.02 한번 확인해볼까? 총기 소식이 먼저야. 이동하면서 소총을 사용할 때 오차율이 증가했어. 달리면서 총을 쏴볼까? 어때? 느껴져? 걷거나 앉아서 이동할 때도 이제 적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계속 싸워. 싸워서 이겨야만 해. 다음은 시스템 변경 소식. 이제 본인의 티어로 좀 더 빨리 찾아갈 수 있어. 다이아 2하에서는 평소보다 잘했을 때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우린 계속 전진할 거야. 맞다. 다이아 3도 랭크는 듀오까지만 돌릴 수 있게 변경되었어. 그리고 액트랭크 탭에 최종 순위가 표시될 거야. 상점에서는 총기를 무의미하게 사고팔 수 없도록 제안을 살짝 걸었어. 또 총기가 겹쳐있을 때 다들 줍는 게 어려웠지? 이것도 수정됐으니 이제 원하는 총기를 바로 주울 수 있겠네. 오늘은 여기까지야. 내 너프 소식이 없다니. 이거 영광인걸?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 누르면 힐도 없는 거 알지?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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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